오늘 고사를 쌀가면 맛있겠다 됐지? 이제 맛있어 라면 먹고 싶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까만 차 문 닫을게요 실패 이쪽 방향입니다 다른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세히 두 분이 오래되면 오잉 오래되면 오잉 이곳은 왕쇼 오래되면 오래되면 장난 아냐? 누가 간다가 내일 간다고 그랬어 잘 가! 잘 먹다 못하는 공OOD 페때 꼬만큼 먹고 봐 또 먹고 마음을 만들기 끝 끝 셋 맛있겠다 물, 에스프레소, 엄마르테 에스프레소를 물에다 볼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에스프레소 이쁘구나 근데 이게 에스프레소가 아니에요? ㅠㅠㅠㅠㅠㅠㅠㅠ 에스프레소가 아니예요? 온라인 주문하네요 딱 보면 오랫동안 늦게 이겨내려는 건가... 도망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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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었다.. 영상 영상... 고맙다 고맙다. 너무 맛있어도 예쁜 표정을 지어주라고 예쁜 표정을 지어주라고 왜 예쁜 표정으로 다시 한 번 해볼게 다시 한 번 해볼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원두가 약간 우리 취향에 맞네 좀 개고픈데 있는 거 같은데 표정 표정 진짜 한 1년쯤 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주도에 어 오늘 풀이 날 잡아 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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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잡아 그래서 이제 부착한 거지 정답 영상이야 찌롱 맞아 좋아 다행이다 그저 다행이다 아직 낮이라서 객관보다 안 보인다. 에버랜드 같은 데서 틀어놓는 정글 소리 있잖아요. 돌 소리 난다. 어우 물! 어우 물! 와 진짜 이쁘다.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슬로우서가 되게 힘들어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